렌털 렌털 레츠 캐어로가 위로가 위로가 렌털 렌털 빼앗빼이. 살았잖아 이 새키야 잡으면 돼야 잡으면 돼 이거 잡으면 돼 터졌다!! 왜요 왜요? 바텀 이길 수도 뭐가? 톰이다 톰 어 톰 톰인데 이길 수 있냐? 괜찮냐? 아 당연하지 오케이 진짜 너만 믿는다 가자 리시픽 뭔가 잘한거 같은데 가자 야 집중하자 야 진짜 무지건 이겨야 된다 이거 상호야 진정게 너무 시끄럽다고 야 그래요? 아주 진정할게 누구 상대? 아 일단 저기 온들러 온들러 아니지 않나? 어 정글러야 정글러 근데 이거 탭키눌렀을때 이게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스로 서있으면 여러분 상대가 뭐 미드랑 원딜이 하는데 바꾸고 이런게 없는거에요 라인 그대로 간거야 얘도 정글러 원딜 했는데 원딜 굴러기 2즈만 걸리긴 걸린거야 내가 봤을 때 후우 후우 야 지지야 가자 한폰만 한폰만 나 부캐 7컷 잘렸다는데 어떡하지? 아 야 그런거 걱정하지마 진짜 진짜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이 판 이 판 이 판에 집중하다 진짜야 오케이 파이팅 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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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초반에 좀 살해 어디 시장인지 말해 상대 레드시 블루시장 아니야 얘 얘 리시 안했어 자 퍼프에요 그러면 쟤 왜 큐를 먼저 찍었지 음 음 뭐하나 불결 젠장이다 이거 바타 웨이브 부스 D들 낀거 같은데 그거에 파사리 근데 이거 가요 상대 킨드 이쪽이야 아마 이거 먹으러 올거 같은데 내가 먼저 붙어줘 붙어줄까 킨드 여기 붙어줘 어 근데 이거 이거 미드웨이브 안돼요 미드웨이브 어 오케이 이거 먹었어요 제가 오케이 굿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아 반응수 너무 빨랐다 얘 얘 얘 노플이야 노플 얘 잡지? 그러면 이거 룰루까지 공짜다 렌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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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내 뺐지 살았잖아 이 새꺄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이거 잡으면 돼요 아 터졌다 게임 터졌다 이 새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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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진짜 됐어 됐어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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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씨 흥불 됐다 됐다 오케이 아 너무 잘했다 아 아 서리에니님 고맙습니다 서리에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 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아 아 아 오케이 스팸 다 빠졌어요 오케이 하 어 오케이 하 책상 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맞아요 진짜 저예요 여러분 하 이 우주도 정말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 에이씨 아 저 줄게 하 카르마 풀 칼르마 풀 뺐어요 오케이 나이 죽예 하 날 집출보고 있다 하 다 봤다 이거 나이스 그거 더운 파슨가 어 됐어 이 지졌다 메이코 요런 쉐리 요런 중국인 쉐리는 안 되지 언제쩍 메이코야 옆에 데프트 있을때나 메이코지 싸이코야 너는 그냥 아 쏘리쏘리 너무 흥분해 야 얘도 노스페리 아 나 미안 아 씨 아 씨 아 실수했다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아 이게 아 스카우시지 스카우점 괜찮아 괜찮아 아 욕먹을래 진짜 욕먹을래 어 근데 이거 타워 먼저 밀리면 안되는데 쏠리용 되지 그치 괜찮아 이거 근데 우리 스카우트 형이 존나 미드 차이 지금 그 존나 어 굉장히 벌리고 있거든 진짜 오케이 야야 그 조심해 왜냐면 갈리오가 안보여 지금 바텀도 사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와드 하고 생각해보니까 갈리오 갈리오 사려야돼 갈리오 안보인다 이거 와 보인다 갈리오가 보이네 갑자기 왜 보이지 이 새끼 끌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바텀도 압방하면 되었지 오케이 자 적불로 뜨거든 진짜 나랑 적불로 들어가도 된다 이거 아니 그냥 너 타워 근데 타워를 먼저 미는게 이게 좋을까 아 아 근데 아까도 우리가 타워 먼저 밀어놓고 뭔가 운영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 야 이거 왜냐면 락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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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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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좋아 한 번 더 따오고 다음에 어 다음 웨이브 때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 그럼 베스트일 것 같아 나도 내 생각엔 신발 사볼게 자 갈리오 안보인 어 형 아 형 요것도 많이 냈다 카부시 형 아 형 이거 아니지 형 이거 아우 형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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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럴때 아부 떨어져 괜찮아 까비까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아 근데 안될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굿 형 근데 공도 못썼다 이거 진짜 니가 미드 맞고 내가 바텀가서 바텀 죽여버릴게 이거 이거 잡았다 새끼 안오는 순간 넌 에이스 풀있지 않아요 이제 뭘로 텔 생각하고 안보여 지금 팝 왜 핑크 그냥 프리징하자 집갖다 갈게 집갖다 갈게 집갖다 아니 안와도돼 안와도돼 돈 존나 많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저거 진짜 잘꺼거든요 지금 여기가 킨드 보이면 킨드 옹콩 너 바텀에서 그냥 하자 근데 여깄다 조심조심 너 그냥 큐 궁큐하면 그냥 다 옹콩이거든요 여기여기여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잭풀 있어요 풀? 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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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낫잖아 그지? 여기 핑크와드거든 이번에 이번 차단 밀 이거 근데 킨드라서 밀지 못하게 진짜 내가 위쪽부터 그냥 우리가 바텀 어 위쪽부터 위쪽에 안 붙어도 됐네 여기 아 왜요? 아 탑모드 뭐지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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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뺄 걸 아 아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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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신 정글 2렙차이 계속 나와요 오케오케오케 힐 있는 줄 몰라가지고 힐 있는 줄 몰라가지고 루비가 왜 좋냐면 여러분 요새 서포터가 다 그거를 가요 그 사용템을 가 구원 솔라리 근데 이거 가면은 줄어들고 그리고 초반에 시야 4개 먹고 집을 최대한 늦게 가도 좋아서 그게 좋아 체력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 에쉬 구웨이 상당히 있는데 가격대비 효율이 좋아 아 아 제발 에쉬 노일 오케오케오케오케 저 과자중 근데 이거 안와도 될거 같은데 굳이 와야되나 아 바텀 빨리 밀자고 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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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럼 그렇게 하자 다는 또 융타입니다 아이C 꼬박완만해 조심 아 근데 이거 다 우리가 활이 훨씬 세요 아팟다 이거 신들아 니가 미드에 붙어서 이거 미드 미드 밀어줄 수있나 우리가 바텀 더 압박하실거 같은데 아 밧덩이 붙자 밧덩이 붙어 붙어 오케이 이거 잘하면 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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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드만 안죽으면 밀겠다 오케이 이거 밀었다 잘하면 믿으면 안죽으면 돼 아휴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전력 먹히겠다 전력 먹혀도 굳이 상관없잖아 블루 있거든 블루 아 없네 욕먹자 이거 형 뒤안 아이고 저게 밀렸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2차 밀린건 좀 안좋네 아 이게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라 2차 2차 교환할 이유가 없는데 파악이 좀 파악이 좀 과강하게 버리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어 도로 위에서 손해버린다 아 위에 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금이 조종 좋아하지 뭐 이거 탑이 좀 사려줬어야 되는데 탑이 너무 아우 파아 아 철령 안 먹었다 이내 어 다행이다 에이씨 안 맞아 안 맞아 먹고있다 먹고있으면 얘네 이거 싸워볼 만한데? 아 이게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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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불 아 저게 안맞네 먹지 그냥 이거 왜 아 나는 백무빙 할 줄 알았는데 백무빙 안하네 야 조심해 야 조심해야돼 이거 걸리면 죽잖아 그냥 야 c 사료라 사료 얘야 와 좋다 좋아 좋아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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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봤지? 네 봤어요 킨드 노궁 내가 옴 될게 에이 텔 빠짐 관련된 창이 엄청 심해서 카르마 안네 카르마 전령되고 이 우주도 정말 피갈 수 없다 갓 아 여기서는 갓카우 갓카우 하면은 또 좀 어? 그 같으니까 집중 집중 조용히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 아 불안해 너무 불안해 진짜 여기 와줘 오 전령 있긴 한데 전령 그냥 야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빼 빼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아 평화가 함께야 기억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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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공키를 써야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자 다 다 다 다 박기만 하면 돼 이거 박음 성공이다 박음 성공이다 박기만 하면 돼 이거 에시 궁 조심하고 에시 궁 조심하고 나이스 예스 나이스 나 이거 있어 괜찮아 없어와지마 넌 일로와 이색 어 뭐야 방역 걸 명령되고 쥐랄피 이런 쥐랄 벌 버릴건 버려 버릴건 버려 밀건 밀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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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오케이 아직 게임 끝난거 아니다 근데 진짜 무리하지마 무리하지 말고 으악 자 자 지지야 아주 좋다 지금 지지야 잠깐만 지지야 미친거 아니냐 이거 미친 진짜 아 어 나이스 지지야 지렸다 사스가 지지 지렸어 오케이 자 잠깐만 이거 욕먹고 바론 챙기고 이거 게임 끝대로 가면 되겠다 가보자 지지야 이거 할 수 있다에 이거 이제 거의 욕먹고 바론만 먹으면 된다 이제 근데 오케이 아 가자 지지야 지지야 이 게임을 끝내러 가보지야 빨리 타라 타라 오케이 오케이 하아 찢찢찢 하아 가자잉 어 야 핑화를 안쌌구나 아이고 아 맞다 핑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랜턴 줘 아이고 랜턴 줘 랜턴 줘 랜턴 줘 랜턴 줘 랜턴 줘 하아 안좋아 갈빼 confidential 왜 안주거 남자가 안주거 아 쏼리 아이고 혜빈 살아있어가지고 막힐 수 없어 우리 텔 있나? 아 안막혔어 아이다 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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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한거 같은데? 갔다 멍다 멍다 집중하시 오우 좋겠다 다 올게 근데 아 다 올게 아아 아아 레드 오케이 아아 아아 내가 너무 그 아아 카르마 굳이 안 잡았어도 되는데 아아 내가 스킬 피했을때 못 맞췄을때 뺏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아직 주도권 우리꺼야 괜찮아 에어구 아아 거의 와드야 알려주심 에어구 아아 ㅋㅋ 아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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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야 ㅋㅋ ㅋ ㅋㅋ ㅋㅋ ㅎ ㅋㅋ 일단 빼는게 알듯이 이거 제가 시간번호는 바론을 와 잠깐만 이거 근데 집중해야 되나 이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진짜 알지? 절대 집중 절대 집중 집중 흐트러지면 안돼 억제기도 지금 새로 나오거든 얘네 바론시간 많이 빼긴 뺐다 지금 바론시간 거의 반이거든 이제 얘네 이제 오는거만 한번 잘 막으면 된다 잘 막으면 바텀 좋고 좋아 자 이제 설설 푸쉬해볼까 한번 설설 푸쉬해보자 이거 AC 궁중쯤 해야 돼요 이거 앞에 있어 맞겠는데 조심 아니 안맞아 안맞아 나 AC 궁중 안맞아 자신있음 나 적불로 가자 아 쟤가 잠깐만 이거 구원 1400원 400원 남았다 400원 괜찮아 이거 존나좋다 지금 이거 바로만 빼면 돼 바로 거의 다 뺐다 이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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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천천히 하자 절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교도 너무 좋아 교도 너무 좋아 O.K 천천히 천천히 나 구원 100원 구원 100원 욕먹고 와도 될거 같은데? 욕먹고 직갔다가 밀면 되겠다 오케이 나 이거 좀 줄 수 있을까?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구원 나온다 오케이 아 미드가 안좋아 스펠이 뭐 빠진애들 있어 아 하아 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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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바라하드네 됐다! 됐다! 야아! 가자! 끝난거 같다! GG야!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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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이거 좀 아니야 애매한가? 아 씨 간료가 이거 웨이브에다가 축축붙어버리면 아 씨...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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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킹살났다 킹살났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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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과 무리는 자제하도록 바로바로바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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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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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끄었음 탈 끄었음 뒤로 없음 뒤에 올거 없음 뭐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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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점사 점사 점 woj 안지니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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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아아아아아 지지야 좋았어 개 좋았다 지지야 자 아니 승낭이야 자 지지야 존나 좋았다 야 몇 등 가냐 오늘 몇 등 가는 거 아냐 두대체 가자 몇 점이냐 한번 보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까지 한지니임 우리 한지님께서 또 에이브 헬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랭킹 88등 지금 몇 점까지 올라가나요? 몇 점까지 올라가나요? 몇 점 올라가나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자 으아아아아아아아 가죠! 556점 무려 19점 그러면 랭킹 88등에서 556점 랭킹! 랭킹! 76등!!! 99등에서 88등 갔다가 이제는 여러분 76등입니다 그러면 랭킹 50등하니 지금 26등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갑니다 어.. 가자 다시 갑니다 가자! 자.. 진짜 개졌습니다 76등 랭킹 랭킹 76등